네, 저희 영화를 연주해주셔서 감독님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수연사의 연주의 말씀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영화 끝나고 트레비시 올라오고 난 후에도 짧은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냥 짧게 올라가고 마지막 저희 짧은 이야기 이야기 잘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백신인사이즈에서 매일 모습 변하는 남자 우진을 향하게 되는 여자 이시혁을 말씀해주십니다. 영화 백신인사이즈는요. 굉장히 속상한 로맨스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은 특별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아무도 많은 좋은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어떤 교회가 어떻게 나오나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많은 우진 중에 9번 우진을 말씀 드리신다 봅니다. 네, 영화 굉장히 재밌는 소재고 영화 재밌으니까 보시고 SNS에 흥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더욱더 더욱 조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